자, 반갑습니다. 수능 물리학 기준 메가스터디 물리학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 질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2021년에 고2 수험생 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갈팡질팡하고 또 강의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또 어떤 물리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무래도 또 이 메가스터디 전체적으로 좀 수능이라는 것이 많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2 수험생에게 좀 하나의 좀 뭐 이게 이정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떤 강좌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우리 고2 때 내신을 어떻게 출발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짧게라도 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2 물리학 1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고1 때하고 고2 이 경계를 아셔야 됩니다. 고1을 지나서 고2부터는 모든 과목이 심화 과정의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고1 때까지 했던 좀 그렇게 좀 미안합니다. 이런 용어로 써서 좀 가볍게 좀 여겼던 그런 마음가짐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단단하게 가셔야 됩니다. 과목 자체 성격이 상당히 심화스러운 과목으로 상향되는 것이 고2들의 과정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고 고2부터 수능은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고2에게는 수능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수능이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고2에게는 수능 목표가 아니고 5월에 치르는 내신 물리학 만점 이루어집니다. 실화해요. 팩트됩니다. 물리학 만점을 향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또 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 학사 일정 정신없이 진행이 됩니다. 순식간에 훅 지나가요. 지금 1월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란 것은 어떻게 자신이 효용성 있게 이거를 부리고 다루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도움되면서 자신과 함께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간 먼저 훅 가버리고 뒤쳐져서 어떡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정상적인 어떤 등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올해 백신도 나오고 이런 얘기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당황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나친 선행은 절대 아니죠. 벌써 1월인데요. 3월부터 바로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훅 지나간다면 명심하시 바라고 첫 깃발을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대부분 물론 과학 과목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모두 그렇지만 특히나 과학 과목 중에서 물리학이라는 것이 편견과 좀 잘못된 선입견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수능의 입시 전형에서도 뭐 이제 뭐 사회, 과학 이렇게 따로따로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 아니죠. 입시 상황은 여러분도 이제 곧잘 듣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라는 걸 포함해서 과학 과목이 어차피 학교의 커리큘럼이 진행되면서 잘 읽을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뭐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나는 뭐 수능 점수로 갈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내신도 잘 관리하면서 그렇다고 내신 점수가 대학 가는 건 또 아니죠. 상황은 여러 가지의 그런 입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바로 앞에 놓인 첫 깃발부터 제대로 세우시고 진행하셔야 되고 대부분 5월 중간고사 때쯤 이쯤 그냥 소홀히 이렇게 준비하는 바람에 또 고1일 때 생각하는 바람에 물리학 점수 작살나고 나서 역시 물리학은 내 길이 아닌가 비요. 뭐 미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정말 섭렵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선입견 뭐 수학은 물리학으로 아니 물리학은 수학을 잘해야 돼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뭐 물리학 머리가 따로 있는 거야 버리세요. 그리고 이과 문과 이제 얘기하지 마. 대학교에서는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눠져 있지만 지금 문의과 구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물리머리 따로 있어야 돼 뭐 머리가 좋아야 돼 이런 생각 버리시 바라고 여러분 교과 가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누구든 물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물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 바라고 보통 이제 물리학에서 거의 뭐 한 45%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운동력학 단원이 3개인데 1단의 운동력학의 상당히 비중이 좀 큽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보통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운동력학에서. 그래서 이 대단원 1단원의 운동력학 뭐 물론 중단원이 3개나 있기 때문에 뭐 중간공사 범위는 뭐 두 번째 중단원 정도나 아니면 첫 번째 중단원까지 나든가 이게 또 학교의 1년 커리로 진행되는 물리학관이 있고 또 한 학기 커리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커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 운동력학에 대해서는 발을 디디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겁먹고 도망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제가 이제 권해드리겠습니다. 1부터 시작도 아니고 0부터 시작하시겠다는 분들은요. 나는 물리에 미음자도 싫어. 이러신 분들은 어차피 5월은 딛고 가야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여러분 고의 과정에서 커리큘럼이 은근히 컨텐츠가 빵빵합니다. 그래서 생초보를 위한 생기초 물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딩 초딩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초석을 다지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물리에 미음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0부터 시작하실 분들은 생생 물리학이라고 생자 두 개 붙은 겁니다. 이 강자로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시기 바라고 뇌작동의 시동, 워밍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0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표현해서 1부터 시작하겠다 하신 분들은 앞에 이제 순응적 사고라는 말이 붙은 강좌가 있습니다. 생자 하나부터 했어요. 생 물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순응적 사고. 이걸 시작을 하시고 이제 강좌 바로 이제 들어오실 때 이거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쳐서 오는 것이 상당히 이득입니다. 자, 긴 강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 교과로 들어갈 때 긴 강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써 있어요. 고위 전용 그래서 스페셜 물리학이라고 있습니다. 강좌도 그렇게 길지 않고 적당량으로 할 건 다 합니다. 교과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문제편을 조금 줄였어요. 원래 선생님이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않아요. 개념 강좌라지만 문제도 엄청 빵빵해 풉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스페셜 물리학에서는 운항수는 대폭 줄어놨기 때문에 이게 좀 수월하게 진행하면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스페셜 물리학을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교재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또 완자책이 있는 분들 완자책이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완자에 대한 강좌를 했는데 사실 이게 완자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강의 시작할 때는 내신 고위 전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면서 제가 필이 충만돼서 상당히 심혈을 이어서 성의 있게 만든 강좌입니다. 스페셜 완자라는 이 강좌가 있는데 이것은 여론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란 말은 이상하지만 여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완자책을 정말 100%가 아니라 300% 활용해서 강좌를 구성했고요. 하면서 욕심도 생겨서 바로 수능 겸용으로 그래서 완자를 가지고도 내신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빅 강좌로 진행해놓고 완강도 최근에 끝내놓은 그런 강좌랍니다. 그래서 완자책이 있는 사람은 완자책 들고 인강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1단원 목표로 가세요. 1단원 5월달. 그러니까 뒤에 물론 전기라든가 자기라든가 또 파동과 입자 3단원도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첫 깃발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때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기선제압 하셔야 돼요. 그래요. 이런 말 쓸게요. 5월에 기선제압 합시다. 그래서 1단원의 운동 역학을 목표로 스페셜 완자 진행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나는 지금부터 수능을 온몸으로 부딪혀서 진행을 하겠다. 어차피 다 포함되는 같은 교과 내용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부딪히실 분들은 스페셜 골드라는 용어가 붙은 강좌가 있습니다. 가장 핫한 강좌고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 물리학의 브랜드입니다. 스페셜 골드. 그래서 스타 버전이 있고 매직 버전이 있는데 스타 버전은 장점이 완강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직 버전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 강좌에 맞춰서 어느 강좌든 수강을 하면 된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단원 운동 역학 목표로 지금은 정말 기선제압 첫 깃발을 잘 세워야 됩니다. 워낙 수능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위 수험생들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강좌에 대해서 또 어떤 방향에 대해서 흔들림 많고 질문 게시판도 많이 들어와서 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1월 훅 갑니다. 그리고 8월 3월 학교 시작됩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요. 알겠죠? 자 파이팅! 끝까지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